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등차 숫자를 5개를 더하고 싶은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그냥 더해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 대천재인 수학자 누군지 알죠? 우리 우스 형님이 이렇게 구했다고 그러면서 뭐야? 쟤는 왜 다 더하고 있어? 어차피 다 10인데 그럼 10이 5세트니까 50일 텐데 이것이 두 세트가 합쳐서 50이니까 얘도 25겠네 얘가 25겠네 이렇게 하셨다라는 전설 같은 일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국사에서도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잖아요 전 야사 쪽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약간 그 수학자들도 야사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엄청나게 몇 천 개만 숫자를 더하라고 선생님이 그랬대 가우스한테 왜 그랬냐면 가우스가 워낙 천재였잖아 다섯 살 때부터 4층 연산을 증명하고요 여러분들은 놀이터에서 흑포 먹고 있을 때 가우스는 4층 연산 더하기 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교환 법칙 분배 법칙 이런 걸 증명했다고 일곱 살 때부터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친구야 제 친구였으면 좋겠다 물어보게 가우스한테 수학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여튼 근데 걔가 국민학교 아니 국민학교 하여튼 걔가 초등학교 그때는 뭐예요? 거기에 무슨 스쿨이겠죠? 하여튼 거기에 가서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외국이니까 English로 해야죠 그럼 티처가 티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스를 보면서 이제 막 플러스 마이너스 멀티 하여튼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가우스가 그걸 듣겠냐고 전혀 안 듣지 왜 다 아는 거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가우스는 4층 연산 교환 결합 분배를 증명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1학년이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얘들아 얘들아 그럼 애들이 안 봐 얘들아 그럼 애들이 막 이 새끼들아 안 봐 그럼 애들이 그럼 저게 볼 거 아니야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참새가 있습니다 그럼 애들끼리 참새가 뭐야 조용히 참새가 왔어요 한 마리가 참새가 여기서도 옵니다 옵니다 자 같이 왔어요 자 몇 마리입니까 그럼 이제 결국 1 더하기 1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애들은 뭐라고요? 참새 두 마리가 왔으면 서로 싸우고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참새가 없겠다 참새가 왜 왔어? 더러워 비둘기 아니야? 똥 싼 거 아니야?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걸 막 얘들아 집중해봐 이 새끼들아 하면서 죽여버린다 1 더하기 1은 뭐지? 어? 그럼 옆에서 귀요미요 막 1 더하기 1 귀요미 이 새끼야 너 꺼져 막 이러면서 1 더하기 2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야 가우스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 진짜 못 어울릴 애들이구나 뭐 하는 거야 하면서 계속 잤대요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 왜 그래 도대체? 그랬더니 가우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열심히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안 그러죠? 약간 천재 끼 있는 애들은 좀 싸가진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래? 다 알아요 쉬워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짝이 날 거 아니야? 어? 뭐 다 안다고? 그래서 뭐 다른 걸 물어봐 그랬더니 알아 진짜 알아 훅 놀러 온 거지 그러다가 이제 선생님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너 그럼 수업 듣지 말고 5천 몇 개 숫자를 막 써주면서 야 너 이거 순서대로 썼나봐요 1식 좀 다른 걸 쓰지 아니 순서대로 쭉 썼나봐요 너 이거 더해 더하고 집에 가 그랬더니 가우스가 네 하더니 음 네 하면서 갔대요 뭔가 바람처럼 남기고 훈적만 남기고 촥 뜨고 촥 갔대요 고 그러니까 야 너 어디가 우스 그럼 우스가 하면서 간 거죠 선생님이 열받아가지고 이 새끼는 뭐야 대충 그냥 아무도 하면서 써 가 바로 등차절 합공식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야사항인 것 같아요 진짜 가우스가 그랬을까요? 그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1학년 가다가 금방 잡혀서 의도 맞췄겠죠 근데 이제 가우스의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는 그러니까 있던 공식을 쓴 게 아니라 그 짧은 1, 2초에 공식을 하나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잖아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인데 그 가우스가 다섯 살 때 일곱 살 때 정말 그냥 1초 만에 만든 공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하... 좀 비참하네요 가우스가 이렇게 했다고 이걸 뒤집어서 더 했다고 이렇게 그럼 똑같은 걸 더했기 때문에 얘도 이제 SN이라고 그렇죠? 제가 가끔 이 수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서울ieron크 수학교육학에서 전공하면서 수학사 라는 과목이 없다는 걸 대개 아쉬워 했어요 우리 교수님들도 수학사를 만들고 싶어하셨어요 정식 과목으로 수학의역사 ㅎㅎ밥 오오... 재미없겠다 아니 어 그런 거를 수학 선생님들 좀 알면 수학을 잘하고 수학을 정말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것이 얼마나 시대와 사회를 발전시켰는지를 여러분들 뭐 알 수 있는 건데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